한글자막 by 한효정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선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선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우리의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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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창조하시 모습 떠난 우리 스님 함께 잊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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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하시 모습 떠난 우리 스님 함께 잊으소서